옛날 등은 봉스님이 계셨는데 그 절은 크고 대중도 많았어요. 밥 짓는 공양주가 있었는데 솥에다 불을 지피다 잘못해 옷에 불이 붙어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공양주를 안 했으면 타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공양주를 해서 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공양주를 하라고 권한 사람이 등은 봉스님이라 그 스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단 죽으면 염라대왕에게 한 번 거친답니다. 염라대왕은 그 사람이 생전에 복 짓는 일을 많이 했나 복을 감하는 일을 많이 했나 살피는 것이죠. 복 짓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안내의 사람으로 또 태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인으로 태어나게 한다든지 하는 조사나 재판을 염라대왕이 다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야 어떻게 죽든 염라대왕 앞에까지 갔는데 염라대왕이 너는 생전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불에 타 죽은 데 대해 기분 나쁘게 여기고 있던 터에 마음먹은 대로 얘기를 했어요. 등은 봉스님이 공양주를 억지로 시켜 밥을 짓다 옷에 불이 붙어 죽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스님이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스님을 잡아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듯해 등은 봉스님을 데리고 오라고 저승사자를 보냈어요. 절에 가면 가람신이 있는데 가람신은 도량 전체를 살피는 일을 합니다. 가람신이 저승사자에게 어딜 가느냐고 물었어요. 등은 봉스님을 데리러 왔다고 했더니 찾아보라고 하면서 내가 12년을 여기 있었어도 등은 봉이란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들이 찾아보니 아무도 없어 그냥 돌아가서 염라대왕에게 보고하자. 타서 죽은 이가 발을 구르면서 거기 가면 있는데 못 찾고 왔다고 하더란 거예요. 염라대왕이 그럼 내가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보니 스님이 마당에 있었어요. 가서 붙잡고 염라대왕에게 가자고 했더니 무슨 이유로 나를 오라 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자 스님은 한마디만 하고 가자고 했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자기의 성품과 마음자리는 본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불로도 능이 태우지 못하고 물로도 능이 빠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게 와서 이러는 거 보면 죽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말에 납득되어 자기가 생각해봐도 죽으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이 스님을 원망하는 것이 무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스님을 원망한 것이 부지럽고 거기서 깨닫고 나니까 염라대왕에게 다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만사 해결되는 겁니다. 워라스님이오